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24조 7,900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800억 원가량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총 거래 규모는 36조 8,400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속 꼭 줄어들었지만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역대 최대치를 나타낸 겁니다. 특히 집콕 생활이 늘며 음식 배달 거래액은 올해 1분기 3조 5천억 원으로 3년 전보다 7배 늘어났습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며 문화 레저 온라인 거래는 3년 전에 3분의 1 수준인 2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